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두 번째 파트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LH의 리츠 사업을 한번 그 개념과 어떻게 흘러왔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뉴스테이라는 용어가 사실 지금은 약간 좀 들어갔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15년 전후로 해서 뉴스테이가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었고 추진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시들시들해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공공재개발이라는 새로운 정책 카드를 꺼내들면서 LH가 과거의 뉴스테이 방식,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LH의 리츠 사업이 공공재개발로 옮겨와서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역시나 그 사업의 전환 과정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부분을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일단 리츠가 뭔지 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신문지상에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는 영문의 약자가 리츠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인 것이고요. 증권시장에 상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가 육아증권시장에 상장을 해서 자본시장에서 돈을, 자본을 유치하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 혹은 기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본을 부동산 혹은 부동산과 관련된 유가증권에 재투자를 해서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수익,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대표적인 것이 임대료 수익이 있겠죠. 또 개발에 대한 이익 혹은 분양 수익을 거둬들이고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되돌려주는 그런 사업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이 회사가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되는 것이죠. LH에서 이 리츠라는 방식을 통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리츠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H가 왜 리츠를 도입했는지 그 도입 배경이 LH 홈페이지에 부동산 금융사업 소개 부분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를 옮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LH가 통합 출범을 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통합을 하면서 대규모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재무상태가 안 좋은 곳은 채권 발행이 굉장히 어렵겠죠. 자본 유치가 어려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LH 고유의 사업 대표적인 것이 임대주택건설이 되겠습니다. 고유한 임대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리츠라는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채택해서 각종 사업을 진행해 왔다라는 그 취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LH가 자산운용사로 들어간 경우, 민간 자산운용사에 맡긴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LH가 자산운용사, AMC로 들어간 경우가 되겠죠. 42조 2,647억 정도의 사업비에 해당하는 사업 분야가 지금 LH의 리츠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42조 2천억, 굉장히 큰 규모다라는 것을 한눈에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42조 정도 되는 전체 리츠 사업 분야 중에서 LH 정책지원 리츠 항목만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구분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다 임대주택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이 임대주택과 관련된 사업 분야에 잡혀있는 사업비가 20조가 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전체 42조 중에서 20조니까 한 절반 정도는 임대주택과 관련된 LH의 리츠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큼 LH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 부동산 리츠라는 것이죠. 과거에 정비사업 재개발과 관련해서 LH는 리츠의 사업 방식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운영을 했었는가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현재 새롭게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도 뉴스테이가 나온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인천의 청천2재개발 구역을 짚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1호였습니다.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이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뉴스테이와 연결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의 첫 번째 사업 모델이었다라는 것이죠. 2015년도에 이렇게 청천2구역이 재개발 연계형,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로서 출범을 하게 됩니다. 2015년 당시에 추진계획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반 분양분 한 3200세대 전체를 조합원 분양가 수준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이것이 곧 뉴스테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겠죠.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매각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 방식을 택함으로써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니까 인센티브를 주죠.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을 시켜줍니다. 점점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통합심의 등을 통해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준다. 기간도 단축시키고 용적률도 상향시켜주고 대신 임대주택을 뉴스테이 방식으로 공급한다. 공공재개발에 나와있는 내용들이랑 굉장히 친숙하게 일치된다라는 것 바로 캐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야심차게 출발한 국내 1호 재개발 연계형 뉴스테이 청천 2구역이 2019년도 선정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취소된 사유를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리자면 이런 사유였습니다. 최초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그 물량에 대해서 얼마에 넘길 것인지에 대한 조율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업기간이 몇 년 정도 소요가 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큰 토지시세, 주택시세의 변동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시세의 변동분을 반영해서 더 좋은 가격으로 협상을 해서 넘기고 싶었겠습니다만 그런데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최초에 계약한 것이 있는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더 높게 쳐줄 수는 없겠다.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립에 대립을 거듭하다가 분쟁, 좀 심한 분쟁까지 가고 결국은 조합 입장에서는 우리 그냥 뉴스테이 방식 안 하랍니다. 그냥 일반 분양 하겠습니다. 라고 선회를 해버리고 정비계획 변경과 사후적인 사업계획 변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이런 절차를 거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 그럼 이런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와 관련해서 LH 리츠는 어떤 식으로 그 형태가 나타났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K1 청천이라는 리츠 상품이 리츠 회사가 2016년 1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 영업인가를 받으면서 출범을 했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허브리츠로 분류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LH의 역할은 전체 기금 운영을 맡는 기금 운영기관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청천 2구역의 재개발 연계형 뉴스테이사업과 관련해서 그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의 조성 자체가 이 LH 리츠로 조성이 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 가격에 대해서 조합 측과 이 리츠 측과 서로 계속해서 의견 대립을 보이다가 2020년 10월 현재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눈에 좀 보이실 겁니다. 현재 새롭게 발표된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도 리츠라는 방식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오륙대책에 명시가 되어 있는 공공재개발 방식에서 리츠가 어디에 등장을 하게 되냐면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운영 방안이라는 부분에 리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세 80% 수준의 전세주택을 기금이 출자하는 리츠를 통해 공급하겠다. 약간의 방식의 차이는 실무적인 방식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앞서서 시도를 했던 뉴스테이 방식에서 LH의 리츠가 개입하는 것이나 대동소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명백히 보셨던 것처럼 뉴스테이 방식에서 리츠가 등장했을 때 그 인수 가격을 놓고 조합과 리츠가 절대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서 그런 분쟁에 이르렀던 사례처럼 민간이 의도하는 바하고 공공이 의도하는 바하고 서로 어긋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원래의 그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바라는 바하고 그리고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그 주체가 의도하는 바하고 최종적인 사업의 마무리 시점에서 굉장히 어긋나버리고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앞선 사례에서 이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차이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공급하면서 리츠가 개입을 한 것이고 지금은 새롭게 공공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바꿔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또 LH의 리츠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죠. 문제는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확정수익, 확정적인 비례율을 너무 맹신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과 합쳐서 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을 놓고 토지 등 소유자와 그리고 LH와 당연히 큰 분쟁의 씨앗이 남아있다라는 것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공공재개발 방식의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LH가 리츠와 관련된 기금 운영자로서 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재개발에서의 시행자 역할까지 같이 맡고 있다라는 것이죠. 금융기관에서는 보통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를 엄격히 분리하는 파이어월을 만들어 둡니다.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 영역을 엄격하게 분리를 해서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업구조에서는 LH가 사업시행자도 맡고 또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그런 리츠의 기금 운영자의 역할도 맡고 제가 만약에 LH 담당자라면 사업시행을 최종적인 리츠 운영에 유리하게끔 그 구조를 설계할 것이고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금융공기업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사업시행자와 그리고 또 리츠 기금 운영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됐을 때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간다면 어쩌면 이 사업구조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돌아갈 몫은 점점 적어질 수 있다는 부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분형 주택 운영 방안이라는 부분도 또 이제 사이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LHSH 등 공공시행자가 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해서 추가 부담금을 납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만약에 돈을 다 내지지 못한다면 그 부족분을 LH가 대납하면서 같이 지분을 공유하면서 소유권을 끌고 갔다가 10년이 지난 시점에 만약에 집주인이 그때까지 돈을 마련해서 매수할 수 있다면 그분에게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안 된다면 매각해서 그 이익을 LH와 집주인이 공유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자체도 LH가 차후에 이익을 거향할 수 있는 일종의 수익 모델로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의 사례로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리치의 운영 방식 그리고 공공재개발로 옮겨와서 계속되는 사업구조도 있겠습니다만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반포 3구역에 반포 3지구에 대해서 대우건설에서 리치 방식의 사업을 제안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도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법률적인 해석의 논란, 여지는 남아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간이 제시를 했을 때, 민간 건설사가 리치 방식을 제시를 했을 때는 거절당하고 이러한 공공 방식의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LH 리치가 굉장히 중점적인 중요한 롤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일종의 차별적인 요소다라는 부분 눈에 계속 보이기 때문에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규정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고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사실 이 자체로서 얘기가 끝난다면 큰 의미가 없겠죠. 그냥 술자리 안주로 끝나는 이야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경제주체의 3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던 내용이죠.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적정한 수준의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도움을 줄 것은 주고 또 도움을 받을 것은 받으면서 원활한 순환을 해야만 그 국가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특히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LH의 리츠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만 계속해서 기업 혹은 가계 개인과 경쟁을 하면서 정부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그 역할을 수익을 거둬들이는 그런 사업 분야에 대한 소유의 범위를 점점 넓혀나간다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된다면 앞서 보셨던 균형이 깨지면서 머리가 너무 커져버리는 정부가 너무 거대해져버리는 경제구조가 될 것입니다. 뻔히 예상이 되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기업은 예전부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것이고요. 이제는 정부까지 나서서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 수익을 통해서 리츠라는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 거둬들일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계에 해당되는 개개인들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정부도 이렇게 열심히 부동산 임대 수익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셨냐라는 것이죠. 이 분들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부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낙담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 수익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겠다라는 결정과 정책 추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스스로에게 대물어 보시고 그분들도 열심히 그렇게 뛰고 있다면 나도 역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기회를 계속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그것이 투자자인 개인인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